기왕이면 뭔가 좋은 상품이 있어야 그래도 이분들도 열심히 할 텐데 뭐 홍진영 씨, 윙크? 그게 부상입니까? 아 윙크요? 아 윙크는 옵션이고, 아 왜 웃으세요? 아니 아니요 컴퓨터 씨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아니 자꾸 아우 저 그러네요 저는 우리는 많이 싫어했던 분이 되겠네 1등을 해서 우리 홍진영 씨의 윙크를 받고 싶다 아 그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? 오늘 우승하신 최종 한 분에게는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령가 됩니다 더군다나 KBS 이름 딱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딱 이렇게 하면 끝났죠 끝났죠 좋은데요 뭐 부상은 없습니까 윙크 말고?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? 네 또 우승한 셰프 이름으로 이 쌀을 기부할 수 있는 명예를 드립니다 이거 한 포도? 아니에요 1톤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거를 이거 1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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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에다가 다 실었습니까? 네네 지금 이거 말고 쌀이 또 있단 얘기죠 바깥에? 어 이거보다 더 있죠 아 1톤 트럭에 이거 실어가지고 네 뭐 본인이 갖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네 월요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1등을 하면 한 1석 4조 정도 되겠네 일단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박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하하하하하 KBS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